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잘렸죠 저는 항상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뭐 우리 또 피디님은 워낙 고수시니까 그런 멘트가 없어도 잘 진행하시는 분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피디가 교수한테 원한이 있나 아닙니다 워낙 고수셔서 제 멘트 없이도 타이밍을 정확히 읽으시거든요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지난번에 저도 처음 만나 뵙고 너무 인사이트가 많아서 이분하고 방송 날짜가 겹쳤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분이신데요 바로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너무 좋았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 업이 약간 아카데믹한 쪽에 있어서 그런지 약간 버드뷰라고 해야 되나요 크게 조망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체질적으로 근데 그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정말 큰 도움 많이 받았었습니다 오늘도 알짜 소식 많이 있는 거죠?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좀 부끄러워 아유 왜 그러세요 특히 여기 지나가는 분들이 가끔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오픈스튜디오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여의도역에서 현대백화점 가는 길인데 지금은 약간 심야시간에서 사람은 없는데 혹시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고 그러면 약간 부끄럼 타고 그러십니까? 어떠세요? 아니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뭐 됐죠 자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이제 궁금했던 게 10월달 미국 증시입니다 불안불안했어요 사실 지난 1년 동안 너무나도 기분 좋은 증시였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크게 빠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불안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안한 거를 이제 진짜 본격적인 조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다시 좀 기대를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랑 한국 증시를 좀 약간 혼동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P500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9월 2일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시점이 10월 4일인데 이제 떨어졌던 수익률을 보면 5.2% 정도 돼요 우리가 체감하는 어떤 하락에 대한 심리보다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심리가 좀 미국 증시를 볼 때도 앞으로 좀 불안한 흐름들이 가격 조정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심리들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불안한 장세의 흐름들은 아마 이번 달 내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시각에서 어떤 불안한 요인들을 좀 보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불안한 흐름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올해 5월 이후로 그 신물과 심리지표로 대변되는 미국의 경기가 부진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산업생산 소매 판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내구제 주문이나 그리고 이제 심리지표라고 할 수 있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동일하게 올해 5월 이후부터 감소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미 경기라는 부분들은 좀 시장이 하락할 거를 미리 좀 알려줬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부터 올해 사실 증시를 견인했던 한 축이 유동성인데 사실 미국의 M2 증가율을 보면 이게 올해 2월을 기점으로 연속에서 5개월 계속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 역시도 미리 좀 줄어들고 있었다는 게 있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익을 놓고 본다고 해도 올해 2분기를 고점으로 3분기, 4분기 사실 실적이 계속 낮아집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이 복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S&P500의 EPS 증가율 전년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29.6% 정도 나와요 그런데 2분기가 96.3%였기 때문에 극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별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이 예상치보다 좀 상해한다고 해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도 금융주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S&P500 지수의 12개월 선행피가 대략적으로 20.67배 그러니까 21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15배에서 16배 정도 했거든요 그럼 굉장히 높은 거죠 많이 높죠 그래서 사실 이게 오래되긴 했지만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부분들은 결국 언젠가는 본원의 펀더멘탈을 반영해서 그 가치가 수렴되어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번 달 임시 예사나 국가부채 한도 유예가 잘 통과돼서 다행이지만 일단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11월 이전까지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좀 보셔야 되고 지금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5%대가 나타난 지가 벌써 3개월 연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높다는 부분들은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을 연내에 시행한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변수들이 7개 정도 되는데 사실 올해 하반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녹록지 않은 투자 환경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사실 올해 하반기 때 주식 투자하실 때 수익률을 좀 기대치보다 좀 낮추는데 좀 영향을 줄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증시 보릿고개가 지속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이게 이제 10월 말까지 연장될 여지가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9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저는 이번 달 전책 변수만 잘 풀리면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의 채비를 갖출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9월 고용지표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자극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시의 어깨의 짐을 좀 더 눌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10월 말 이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우리가 인프라 투자 법안이 양원을 통과했는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어떤 미국 증시의 어떤 불안한 증시가 좀 진정 채비를 갖추는데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 변수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월이 지나고 나면 저는 이제 11월과 12월은 지금 지수 때보다는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처럼 단기 강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낼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10월 증시보다는 지수 레벨은 좀 오르지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좀 만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좀 해드리고 싶고 결국 11월, 12월 증시가 그래도 좀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펀더멘탈 환경은 넉넉치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과 이벤트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10월 같은 경우에는 임시 예산화 그리고 국가부채 한도 유예 법안 통과됐고 인프라 투자 법안도 지금 두 가지가 진행 중인데 사실은 물리적 인프라 정도는 통과될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런 부분들이 잘 풀릴 거를 좀 보고 있고 11월, 12월은 사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연말 쇼빙 시즌을 앞두고 좀 계절적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정치와 소비 이벤트를 놓고 봤을 때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제가 이제 말로만 드리면 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10년부터 2019년 10년 동안에 S&P500 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10월 달 1.8% 올랐고요 또 11월 달에는 2.5% 그리고 12월 달에는 0.8%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증시가 이런 과거의 계절적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남아있는 11월, 12월 역시 10월 증시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그 10월, 11월, 12월이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플러스 수익률을 보인 건 계절적으로 4분기 때 항상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월별 수익률을 나타내는 건데 사실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놓고 계절적인 패턴대로 움직인 것보다는 사실 이제 증시에 투자하시다 보면 좀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4분기가 되면 전통적으로 이제 이현되었던 소비에 대한 수요들이 블랙프라이데이 전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물론 이제 2기가 발생하고 또 이제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면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올해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소비 행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최대한 소비를 안 하다가 좀 가감하게 어떤 고가의 내구제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소비하는 행태들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블랙프라이데이 전으로 해서는 가전제품과 같은 그런 고가 소비제에 대한 수요들은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위원님 나오시면 위원님한테나 이걸 여쭤봐야겠다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큰 흐름도 많이 보시니까요 예전에 이렇게 뭔가 그 주가가 크게 한번 떨어질 것 같은 우려가 있었을 때에요 이게 한번 박차고 다시 올라갔었을 때는 뭔가 큰 소비의 원동력이 됐던 국가나 뭐가 있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IT 붐 이후 주식시장의 큰 화랑이 본격화됐을 때는 중국이 크게 소비처가 되어줘서 개발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가 그것 때문에 살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끝날 즈음에는 또 브릭스라고 해서 그런 데서 또 새로운 개발 이슈가 있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 주셨던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지금 아무리 봐도 예전과 같은 큰 소비처라든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잘 안 돼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신흥국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어떤 시장 규모가 있지도 않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프라 투자 등 신산업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 진짜 묻지마 투자 정도의 혁신성을 좀 보이면 그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한번 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조를 여기 인프라 투자 법안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좀 기대해도 될까요? 사실 인프라 투자를 놓고 온다고 하면 물리적 인프라와 휴먼 인프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장 먼저 통과될 게 이쪽 달러 규모의 물리적 인프라일 겁니다 물리적 인프라 내용들을 보면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로, 교통, 항만 이런 시세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어떤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사실 물리적 인프라를 가장 우선적으로 좀 통과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경계가 가장 안 좋을 때 단기적으로 가장 시너지가 나고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사실 물리적 인프라 투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역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의 어떤 회복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또 하나의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달 말 두 가지 인프라 투자 법안을 어떻게 해서든 좀 통과시키려고 하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통과되면 좋겠지만 사실 3조 5천억 달러 휴먼 인프라는 이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진보파와 중도파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당내 간의 분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통과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나와서 상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이 50, 공화당이 50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50이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이렇게 지금 상원의 부대통령이 하나의 표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표 자체가 50석이 미대되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말에 2조 달러 정도는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 공화당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증시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그래도 증시가 좀 반등의 어떤 채비를 하는 하나의 계기는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고용지표가 살아날 듯 살아날 듯한데 여전히 부진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이번 9월 고용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자극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축됐던 지금의 투자 심리가 좀 빠르게 회복되기에는 좀 어렵게 했다는 거를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2개월 연속 예상치보다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표면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우려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만 4천 명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50만 명이었고 또 전월치가 36만 6천 명이었기 때문에 크게 하의를 했죠 그런데 비농업 부분만 놓고 고용사 의장을 판단하기에는 실업률이 너무 예상치보다 너무 낮게 났어요 예상치가 5.1이었는데 지금 이거를 크게 하여야 4.8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용지표를 보실 때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가 부족하기보다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걸로 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내 델타 변이가 9월 초를 정점으로 해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사히 경제활동 증가율이 앞으로 조금씩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좀 기업의 구직난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9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의 신년물 금리가 1.6%대로 지금 지난 6월 이후로 또 다시 가장 높게 높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고용지표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한 데 영향을 준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거는 지금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 시행을 한다고 하고 11월 달에 공식적인 선언을 하고 12월 달에 시행을 한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번 9월 고용지표가 11월 테이퍼링에 대해서 공식적인 선언을 하겠다는 거를 어느 정도 좀 확인시켜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증시를 놓고 보면 지금 제가 정책이라는 변수가 불확실성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해결되는 부분들도 봐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렸지만 결국 지금 고용지표 이후에 물가 금리 불안이 지금 11월 2일과 3일 FMC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이전까지 영향주의 가진 능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좀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거치지 않은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좀 살아나고 나면 오히려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저희가 시그널로 지표상의 변화로 읽어도 되는 건가요? 사실 고용지표가 좀 좋아진다고 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또 명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드디어 뭔가 공급이 좀 되나 보다 네. 그런데 저는 이 경기순환과 고용지표를 좀 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고용지표는 결국에는 테이퍼링의 시점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는 얘기는 테이퍼링에 대한 시점이 앞서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테이퍼링 시행 전에는 사실 금융시장에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현상들이 좀 금융시장의 영향을 줄 거를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아마 미국 경기가 금리 인상 이후에 경기 호환 국면에서 움직일 때 그때는 사실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고용이 좋다는 건 결국에는 경기가 좋다는 걸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인상한 것 자체에 대해서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기순환과 고용지표를 같이 놓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과 고용지표를 같이 링크를 시켜주셨으니 궁금한 건 고용지표 부진에도 연준은 테이퍼링은 그럼 예정대로 당연히 진행을 하겠죠? 네. 저는 예정대로 좀 진행할 가능성을 이번 코월 고용지표가 좀 얘기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전과 안전고용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갖고 있는데 사실 물가는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실업률 자체가 작년에 2월 달 수준이 3.5%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정책 수준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작년도 실업률 수준까지 내려가는 게 맞는데 지금 여전히 실업률이 높다가 이제 와서 4%대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코월 고용지표를 통해서 고용시장이 좋고 나빠지는 표면적인 이유를 보기보다는 저는 고용지표 내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걸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년 동월 대비로 하면 이게 지금 5.5% 정도 고일달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평균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물가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어차피 물가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됐고 고용시장이 문제였지만 지금 현재 9월 고용지표가 결국에는 실업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하기보다는 일손이 부족한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고용시장을 대변해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용시장 역시 테이퍼링을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물가가 3개월 연속 5%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가 높게 나오면 결국에는 테이퍼링을 하게 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테이퍼링은 예상대로 12월 달에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12월 달에 시행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9월 고용지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9월 고용지표 이전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으로 인해서 사실 왜곡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8월 이전에 고용지표 자체는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9월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고 코로나19와 데타 변이 영향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어떤 정상적인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9월 고용지표 이후부터 발표되는 고용지표를 통화 정책 결정에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고용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미 올해 연내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정상화 수순에 대해서 좀 알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의 정책 얘기해 주셨으니까 또 궁금한 게 있었었는데요. 최근 이제 미국 국채 금리 흐름입니다. 뭐 저희 경제학자들이 요즘 반성만 해요. 저희가 뭐 헛둔 소리들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미국 국채의 흐름을 봤었을 때 요즘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되는 듯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물가랑 이런 관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결국에는 금리 한방은 물가가 결정한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가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급망 교란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급망 교란 요인이 시작됐던 출발점은 결국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사실 반도체 투자 같은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투자를 하지 못했죠. 그리고 코로나19가 반복되면서 생산도 또 차질을 좀 빚었고 또 물류가 잘 원활하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물류가 또 지연된 바가 컸기 때문에 사실 공급망 교란이 시작됐던 세 가지 원인이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차 변이가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을 포함한 이런 국가들에 사실 부품이 공급되는 기관들이 역대 최장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공급망 교란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영향을 줬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급망 교란 요인은 생산 정체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 정상에 따른 어떤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사실 코로나19가 현상이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IT 수요가 어느 정도 갑자기 커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낮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흥국과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부분이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노동 공급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임금 상승과 마무리하게 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계의 실질 소비가 감소하고 또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이뤄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13일 날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4분기 전반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물가가 사실은 7월과 8월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을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기저효과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지난해 4분기 기저효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3분기보다는 증가율이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올해 적용을 해보면 7, 8월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보면 물가가 정점이 지났다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인식을 시켜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수준을 놓고 온다고 하면 7, 8월 수준에서 그렇게 변동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물가가 사실 증시의 어떤 교란 요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테이퍼링이 시행되는 이전까지는 좀 금리가 반짝 상승하면서 좀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막상 테이퍼링을 시행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좀 금리가 좀 불안적인 부분들을 보이는 게 좀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4분기는 저는 올해 1분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처럼 갑작스럽게 금리가 크게 상승했다가 또 갑작스럽게 또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올해 4분기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물가와 금리 불안들이 사실 증시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물가 얘기하시고 글로벌 불안전성 얘기하시니까 에너지 가격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당연히 근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 최근 전개되고 있는 모습 글로벌 경기 회복 또는 이런 거에 저의 요인이라고 판단해야겠죠? 그렇죠. 사실 최근에 천연가스 유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WTI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썬물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크게 오르가가고 있고 또 석탄용 그러니까 발전용 석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오른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도 물가가 높은 레벨인데 사실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경기 회복을 저의할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물가를 얘기해 드릴 때 4분기 물가가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 얘기를 좀 들렸었는데요. 사실 에너지 가격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좀 멈칫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갑작스럽게 70년대 스택유플레이션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부 있는데 그거는 좀 성급하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스택유플레이션으로 연결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이슈는 되지만 구조적으로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은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개인으로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으로서 주식 투자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저도 대학교 때 처음 증권사에 인턴 비슷한 것도 해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계좌 터서 조금씩 조금씩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 투자 이력은 꽤 된 거죠. 숨어있는 고수이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오늘은 차마 제 계좌를 못 열어볼 만큼 마음이 설렜어요. 국내 주식은. 그런데 미국 주식은 오늘 장보부장님하고 또 이제 재밌는 얘기 나눠야지 하면서 편하게 온 게 미국 증시는 그래도 잘 버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의 분위기. 앞으로도 이게 계속 달리 움직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앞으로 좀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좀 디커플링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8월 달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량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해본 건데 사실 올해 미국 증시는 9월 달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려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하락률은 5% 정도밖에 안 되고 그건 뭐 하루 이틀이면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는 사실 6월 25일을 고점으로 세 달 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마이너스 승리로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마이너스 11점 한 6%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 지지선이 3천이라는 숫자가 더 깨져서. 그런데 저는 사실 6월 달 고점을 형성하고 사실 증시 하락폭이 거세진 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이었거든요. 그런데 8월이 좀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저는 봐요. 그러니까 8월 이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이기가 닥쳐오면서 막대한 돈을 풀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사실 증시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고 그리고 가장 수혜를 받았던 게 사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비대면 산업이 되어야 된 가장 수혜를 받았던 국가가 한국하고 대만이에요. 그런데 8월 달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대만과 한국 증시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8월 이후에 어떤 투자 환경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이 결국에는 테이퍼링을 개시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가들이 통화 정책 정상화라는 짐을 어깨에 두고 앞으로 좀 부정적인 투자 환경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전환점이 8월 이후에 형성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가장 수혜를 받기 때문에 사실 가장 먼저 하락하는 것도 맞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한국 정치가 미국 정치와 다르게 하락할 때 더 하락하고 올라야 될 때 돌오르고 하는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흐름들이 결국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걸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이거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이게 미국과 사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건역과 국가 간의 어떤 디커플링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증시를 예측할 때 경제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종식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사실 감염병에 대한 영향력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성장의 추세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GDP를 놓고 규모를 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하해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경제의 어떤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어떤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건역 간의 어떤 차별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백신 보급과 그리고 재정적인 어떤 여력을 놓고 봤을 때 선진국이 그래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이전에는 좀 증시가 훨씬 더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기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미국과 한국의 어떤 디커플링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한 국지적인 흐름에서 좀 이해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하실 게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테이퍼링을 시행하게 되면 내년에는 금리 인상까지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해 올해 우리가 경험했던 빠른 경제 회복은 이제 점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고 이제 경제 회복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로 변곡점이 옮겨가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은 우호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그냥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앞으로는 우호적인 대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좀 벗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수순으로 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낙관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좀 증시를 좋게 본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으로 남아있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연장해서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권역 간 국가 간의 어떤 디커플링에 대해서도 저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대만 증시와 한국 증시가 제일 재미 좋았었으니까 참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문 의원님은 저랑 하는 시간이 어떠셨는지요? 저도 항상 좋고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게 얘기해가지고 또 현실을 정확히 저희가 직시해야 되니까요. 오늘도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라이브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장사에요. 박 화nee 사랑입니다. conjug은 assignment 중공자 흑임 참교 참 Ad 그 이 네 분 może